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요. 다음주를 위해서 주간 업종 대표주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체크하자면요. 내일 여기 2400 깨는지 안깨는지 상당히 중요하다. 최근에 금리 인상 그리고 북미 회담의 성과가 생각보다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 그리고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좀 흔들림 강합니다. 옵션 만기일도 있었고요. 선물옵션 그래서 다음주 초반에 강한 반등세 나오지 않는다면 당분간 지수 더 지지부진한 모습 예측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앞선 방송들에서 다음주 전망 많이 이야기 했으니까요. 적어도 여기 저점 라인들 깨면 안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핵심 종목들 중에 업종 대표주들 먼저 한번 체크해보죠. 삼성전자가 보시게 되면 4만 9천원에서 5만원 사이가 지지권인데 이것을 힘없이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인근 4만 4천원 인근 예전 주가로 보자면 220만원권인데 여기 이렇게 하단 부위를 지금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지금 추세가 내일 당장 빨리 회복을 못한다면 삼성전자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다. 추세가 조금 훼손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었고요. 4만 6천 5백원 때는 적어도 지지해야 된다. 이것이 지지가 안되면 4만 4천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 다음주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여기 이렇게 장을 형성하고 있죠. 좀 더 올리겠습니다. 5만 4천원 정도 되니까 5만 2천원과 5만 4천원의 단기 저항대를 넘지 못하고 4만 9천원에서 5만원 사이에서 트레이딩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깨졌으니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좀 훼손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저저번주 정도에 상당히 많은 물량 이것은 물론 삼성화재, 삼성생명 이런 회사들의 지분 구조 개선 그러니까 순환 출자에 대한 부분들 개선을 위해서 블럭딜이 나왔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외국계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빨리 기관 외국인 기관은 그에 비하면 최근에 조금 사죽은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 빨리 회복 안되면 당분간 조금 삼성전자 지지부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SK하이닉스는 여기 인근 8만6천원 깨지 않는다면 트레이딩 해볼 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 부위가 깨진다면 8만원 그리고 8만2천원 사이를 위협은 할 수 있겠으나 자 내일 양봉 쓴다면 접근 한번 해볼만 합니다. 자 양봉 서면입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날 자 매수를 일단 할 수 있다고 시그널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자 8만2천6백원만 깨지 않는다면 큰 무리 없다. 내일 강하게 양봉 서면 설수록 더 좋겠고 자 보시게 되면 기관외국인의 매수세가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예전에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쵸? 쌍거리로 막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퐁당퐁당하고 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주가지수 내지는 종목이 강하게 가려면 기관외국인의 수급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 자 그 조건은 항상 깔고 가는 조건입니다. 자 LG전자 낙폭과대에 의해서 반등시도는 나왔으나 말 그대로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이다. 여기를 저항대를 강하게 뚫고 10만원 정도 간 이후에 늘리목주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일과 240일에 강한 저항에서 지금 대밀려 버리는 모습이죠. 9만3천원 때 여기 강한 저항대다. 그리고 지지는 여기를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8만8천원 자 여기를 깨져버리면 밑을 또 더 하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어 보입니다. 8만 초반대까지 자 그래서 이러한 하락 추세로 움직이면 트렌드는 대략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추세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렇게 가다보면 8만8천원 때 안 깨면 더 좋겠고 깨게 되면 8만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양이다. 최근에 외국계는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는데 기간이 지속적으로 매도가 있죠. 그리고 LG전자는 다른 종목들 IT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는 꾸준히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밀릴 때 이렇게 쭉 지속 상승 먼저 해왔었고 자 이제 그것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 돌려내는 시점에서 LG전자는 먼저 오르고 난 이후에 선조정하고 있다. 서로 바톤터치했다. 업종 내 순환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에 비하면 삼성전기 닥터케이가 여기 인근에서 관심있게 보자고 이제 관심종목에 올렸는데 여기 인근이군요. 그죠? 지속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고점되기 때문에 매수에 동참할 수는 동참하기엔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아 기다리자. 이것은 기관외국인이 쌍거리하고 있잖아. 그죠? 자 이렇게 항상 분석이 일정합니다. 자 기관외국인이 같이 사주고 있잖아요. 물론 기관이 중간에 한 몇번 빠진 적은 있어도 그래도 지속적으로 보십시오. 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이러한 종목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고점 돌파나 자 이렇게 모든 입행선 다 깔아놓고 매수 포인트가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정도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러한 종목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이러한 종목들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 중에서 기관외국인 매수세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 자 이러한 종목들 삼성전기는 11,700원 정도 늘려주면 여기 돌파된 고점 부위니까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정도까지 밀리지 않으면 접근하면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자 중장기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나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자 12만 8천원대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기만 지키면 중장기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로봉의 저점 부위죠. 12만 6천원 여기만 지키면 별 무리 없다. 그리고 올로는 자 올로는 여기 상승추세 지지권 인근으로 점점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1만원 21만원만 지키면 별 무리 없다. 그러나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별로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중장기로 쭉 들고 가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분 외에는 단기 트레이딩은 접근할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현대차 마찬가지로요. 기아차도 여기를 넘어서야 되는데 아직까지 상승추세로 전환 못했습니다. 단기 박스건 그리고 있습니다. 하락추세는 스무스하게 돌려내면서 여기를 빵 하고 치우고 가야 되는데 치우고 가지 못하고 있죠. 현재 자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것은 자동차도 별로 안 좋습니다. 현재 기아차 여기 있긴 한데 2미터로 확 내리겠습니다. 기아차 당장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지켜보긴 할텐데 지금 현재 크게 좋은 모양이 아니니까 현대차도 있고 하니까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지지부진하고요. 접근할만한 타이밍 아예 다 생각합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축에선 하단은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중장기로는 큰 무리 없으나 여기 저점 부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중장기입니다. 중장기인데 한두달 지지부진하다 해서 너무 속상해하면 안되겠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주도 별로 안좋습니다. 현대건설 널뛰게 하고 있습니다. 고천부위에서 단기적으로는 접근검지입니다. 닥터케이가 여기 인근에서 말씀드렸다 했습니다. 이렇게 꼭다리에서 따라가고 하면 안된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테니까 지지권만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6만원 깨면 안된다. 6만원 깨게 되면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있긴하나 6만원 깨게 되면 왔다갔다 하다가 밑으로 5만5천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당장은 접근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도 보면 기간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예전에 매수 했던 비중들 비교적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접근금지 GS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근금지입니다. 21선 깨고 내려왔으니 이거 돌파하는지 여부 잘 살펴봐야 될테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돌파하고 5만원 인근 가면 차익 실현하는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4만4천원 깨게 되면 이것도 밑으로 또 열려있으니까 지금 신규접근은 절대금지입니다. 신태섭님 반갑습니다. 자 닥트K가 주간 업종 대표주 분석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종목상담 하나 들어왔네요 SH 에너지화합 그리고 한일단조 내일 매수 예정이다 어떤가 잠깐 챙겨보도록 하죠 SH 에너지 코스피고 화학주거 EPS 시장 1위업체 합성수지 일단 뭐 1위라니까 업종에서 1,2위는 좋은거거든요 그런데 차트가 썩 좋진 않네요 딱 당장 딱 보기에 음 내일 사시고 싶은 이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추천받았다 김준희님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매도해야 하나요 잠깐만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뭐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닥트K가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트K가 책임진다 계속 지속적으로 2주째 방송 올리고 있거든요 매일 올릴테니까 참고도 좀 하시고요 앞전 방송들 한번 나중에 돌려보십시오 잠깐 언급하긴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SH 에너지 화학은 월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로 갈거거든요 이러한 트렌드로 그래서 지지권이긴 합니다 지지권이긴 하고 음 근데 저는 이런 모양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어저께 같이 방송 틀었으니까 자 잘 틀었겠지만 이렇게 저점 그러니까 하락하던 추세를 이렇게 돌파해놨지 않습니까 이것은 좋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지지분하게 움직이고 있죠 올라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했죠 자 여기를 깨지 않고 적어도 여기를 지지하면서 가야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지했습니까 깨졌죠 대박 그것도 엄청 흔들리면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겠지만 자 전일도 올라가다 밀렸죠 그 전날도 엄청 큰 음봉으로 밀렸죠 몇 퍼센트입니까 4% 밀렸고 전일도 1.3% 반등하다가 대밀렸죠 그러면 이렇게 음봉 크게 떨어지면 내려가는 게 정상일까요 올라가는 게 정상일까요 내려가는 게 정상이다 싶으면 1번 눌러보십시오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싶으면 2번 눌러보십시오 그래서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사면 될까요 안될까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비교적 높은 확률로 내려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매수 이런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끝내주게 사고팔고 할 자신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덩나게 심하거든요 보십시오 이게 편안하게 가는 종목입니까 신태섬님은 회사원인지 아니면 어떤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특히 직장인이면 절대 접근금지 와 잘 가고 있네 싶어가지고 잠깐 외근 갔다 오면 밑으로 쑥 빠져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갭 상승해서 좋았네 하고 있는데 외근 갔다 오면 밑으로 훅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접근금지입니다 저는 별로입니다 2번은 올라간다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정상이다 인데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 아니면 살짝 한번 사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맞으면 닥터키한테 저번에 사지 말았는데 제가 사가지고 올랐어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또 추천하셨다니까 네 하하님도 반갑습니다 하하 맨 하나 더 있죠 SK에너지 확 했고 그 다음 한일단조 지금 현재 한일단조 잠깐 올라가다가 이처럼 잠깐 반등시도 나오다가 밑으로 훅 밀렸거든요 내일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 에 저는 한 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일단조 자 이것도 저는 접근하라 하지 말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락추세거든요 이렇게 하락추세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아직 돌파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등시도 나왔으나 위에서 엄청나게 대밀리면서 밑으로 훅 빠졌거든요 접근금지입니다 양봉은 섰으나 모양 안좋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크게 밀렸는지 올라가 올라가 봤자 여기 1900원입니다 많이 가면 1920원입니다 올라가다가 제대로 못 올라가면 밑으로 훅 깨지면 1680원 1700원 깨진다 이렇게 봤을 때 닥터케이가 강조하는 모양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도 대부분 지저분합니다 천원짜리 아닙니까 이것도 저는 될 수 있으면 많은 밑으로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시고 궁금해 하시네요 역시 셀트리온은 아주 많은 시간을 방송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맥점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준희님이 처음 봤을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드려보죠 대략 여기만 봐도 9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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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에서 39만원까지 올랐다 이게 39만원까지 올랐다 그러면 30만원 올랐거든요 30만원이면 9만원에 거의 뭐 3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인간부터는 벌써 목표치 산정하는 방법도 닥터케이가 많이 말씀드렸고 자 여기 여기는 자 중요한 아 상승 포인트 그리고 박스권 포인트니까 목표치를 산정해보면 자 여기서 9만원에서 대략 20만원이니까 11만원 올랐고 자 여기 22만원이니까 여기를 판단을 하면 자 13만원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1만원 올랐다 했으니까 11만원과 13만원 더하게 되면 자 11만원은 31만원 31만원 자 13만원은 아 33만원 자 대략 이렇게 목표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목표치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위에서 사면 되겠습니까 닥터케이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자 목표치 달성 이후에는 흔들림 심하다 매도 포인트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진짜 살까요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거든요 이날 10% 빠졌어요 그리고 자꾸 버릇을 양봉 날 때 사는 버릇을 해야 되는데 은봉 조금 밀린다고 여기입니다 10% 마이너스 9.몇 프로 10% 있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문의를 했기 때문에 오르는 만큼 오르고 남았고 이러한 포인트는 매도 포인트인데 매수하려고 들면 안 된다 단기 지지하고 올라갈 때도 따라가지 말자 왜 엘리어트 파동행 1,2,3,4,5 5파 끝나고 난다면 A,B,C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거풀이 파동행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이득보다 실이 많다 만약 따라갔다면 밀리는 모습 보면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못하면 25만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 말씀드렸고 여기서 30만원 반등 나오는 거 보여드리겠다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을 비교 분석한 게 있는데 셀트리온은 여기서 보시면 상승폭의 50% 지점에서 멈추고 반등 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38.2%에서 멈추고 반등 시도 나오면 더 좋은데 50%는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반등 시도 나오고 있다 잘 모르시겠으면 주식 기초 강의에 가면 이 부분 나와있으니까요 피보나치 분석에 대해서 나와있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그럼 잠깐 볼까요 셀트리온 제약은 그에 비하면 비교를 해드려야 되니까요 셀트리온 제약은 그에 비하면 자 저점과 고점하면 38.2%에서 멈췄으니까 셀트리온 제약이 아 추세가 더 좋다 그리고 단단하게 2평선들 다 받쳐내고 기간도 여기서 상승한 폭이 자 이렇게 70일이면 자 여기서 조정을 70일까지 충분히 조정받았고 그 이후에 자 상승추세의 모양으로 나오면서 절반 정도 아직까지 아 진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 40일 정도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기한 내에는 상승적으로 더 무게 잡을 수 있다 닥터캔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동기간의 법칙 주식 기초 강의에 나와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자 볼린저 밴드를 봤어도 볼린저 밴드가 확장 확장되면 수축하고 확장은 수축하거든요 수축 기간이 제법 깁니다 그만큼 제법 아 이렇게 조금 박스 안에서 횡보하다가 모양을 압축을 시키고 나면 어떻게 된다구요 빵 이렇게 터지거든요 아마 위쪽으로 하면 터질 겁니다 그래서 닥터캔은 9만 7천원과 10만원 그리고 11만 4천원은 강하게 말씀 안 드립니다만 장대 양봉 터지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다 말씀드리거든요 자 기간도 뭐 좀 사주고 있고 외국인도 이제 조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기간 외국인 강한 매수세 그 이전에는 기간 외국인 이렇게 보십시오 쌍거리로 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닥터캔이가 셀트리온 괜찮다 사라 사라 해서 뭐 짧게 짧게 수익난 분도 계십니다 닥터캐 셀트리온 제약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만 깨지 않는다면 8만 4천원과 8만원 정도면 깨지 않는다면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닥터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보다 셀트리온 제약이 오히려 모양이 더 괜찮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수급은 셀트리온이 더 좋네요 그죠 셀트리온이 지금 최근에 외국 기간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장대 양봉으로 6.6% 상승했고 거래량도 좀 썼다 자 그럼 정리하도록 하죠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여기 안 깨면 자 그리고 여기 안 깨면 27만 8만원이 저항이었는데 저항을 뚫고 올라오면 뭐로 바뀐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지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러한 이러한 지지저항대가 있으니 자 27만원과 25만원대는 강한 지지를 할 것이고 자 31만원 2만원 정도를 목표치를 보면 될텐데 단기 목표치입니다 지금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쫓아가지 마라 늘리목 줄 때까지 기다려라 28만원 정도까지 늘리목 줄 때까지 기다려라 닥터케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사문 돼지 올라갈 것 같으면 노우 왜냐하면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렇게 뻥 치고 난 다음에 자 밀려 밀리게 되면 같은 27만원 8만원이라도 여기서는 저항되고 여기서는 지지대로 바뀌기 때문에 기다리자인 겁니다 가격을 더 주더라도요 자 그래서 이제 확실한 확실한 시그널을 어저께 나왔으니까 올라가더라도 쫓아가지 말고 다만 밑에서 잘 잡은 분들은 31,2만원 정도에서는 자 밀리는 모습 이런 밀리는 모습 윗골이 달거나 음봉 떨어지면 차액 실현하십시오 그리고 밑으로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재매수 그리고 위에 31,2만원 가면 또 매도 자 그것은 절반 정도로 해도 되구요 자 전량 매도 매수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빵빵빵빵치고 가기 보다는 가다가 좀 눌리먹주고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주에 아마 바이오주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 2주 이상 바이오주가 다시 좀 돌아오는 모습이거든요 셀트리온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반 매도하고 반 남았으니까 괜찮죠 자 계속해서 그러면 업종 분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GS건설까지 했구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자 여기 추세를 깨지 않아야 되는데 추세가 급격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당장은 접근금지입니다 이것은 이런 추세로 갔어야 되는데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죠 올라가면 이제 16,600원 정도 저항권 예상되구요 자 지지권은 여기가 지지권입니다만 14,000원 밀리면 많이 남았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이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은 14,000원까지 혹시나 밀리면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 하루이틀 노리는 2,3% 먹기는 가능하다 단 양봉 설 때 자 여기 인근 올 때입니다 나머지는 접근금지입니다 자 포스코 포스코는 여기 여기 단기 박스권 트레이딩 가능하다 했고 그렇게 했다면 자 여기 갭상승을 뜨는거 보고도 자 여기 인근에서 박스권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으면 몇 프로입니까 35만 5천원에서 자 한 2만원 올랐으니까 35만원에서 2만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한 6% 5,6% 되죠 그렇게 트레이딩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끝내주는 상승세가 아니기 때문에 4,5% 간단간당하게 챙겨 넣는 장입니다 이것이 여기 위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모든 분석이 동일합니다 여기서 밑으로 쳐지지 않고 여기서 위로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강하게 상승가능하는데 밑으로 쳐졌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라가도 여기 이제 또 2450가면 또 밀리고 올라가도 밀리고 하다가 여기서 그랬죠 올라가도 밀리고 올라가도 밀리다가 빵 뚫었는데 그럼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쳐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도 저항태 산재하고 있다 그래서 올려올려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주 다음주 진짜 중요합니다 당장에 중기 추세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주간 그래서 포스코는 외국인이 좀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죠 기관도 뭐 중간중간에 들어오고 그러나 여기 당기고점 여기 저점 왔다갔다 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저철 여기 엄청난 흔들림이 있죠 개별주라서 그렇습니다 개별주라 하긴 좀 그렇는데 포스코보다 현대저철이 훨씬 주가가 약한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1위 종목은 철강에서는 포스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널뛰게 하면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여기 마지노선이다 여기 깨지면 밑으로 밀린다 여기 5만 3천원까지 밀릴 수 있다 여기 지지하는 모습 보이고 있으나 6만원대까지 정도는 몰라도 거의상 지금 올라가기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다 그리고 남북경협에 대한 메리트 좀 떨어졌다 그래서 철강주 강한 상승보다는 널뛰기 내지는 횡보하다가 여차하면 처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 여기서 접근 가능하다 했습니다 상승했죠 상승을 했으나 단기 고점대입니다 그래서 또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차익실현 내일 언목들어짐 차익실현 하시고요 다시 20만 5천원 정도 오면 또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좀 챙겨 트레이딩 2,3일짜리 트레이딩 할 수 있겠다 지금은 홈런치는 장이 아니고 배트 짧게 잡아야 됩니다 적어도 2,3일 안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쭉쭉쭉 하는 종목 많이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업종 대표주들 중에 쭉쭉 가는 종목 요거 하나 빼고 없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체크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요 그만큼 장이 흔들림이 심하다는 겁니다 자 S오일은 여기 단기저항 단기저항권에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장 뭐 이것은 별로 모양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박스권 10만원과 11만 3천원 11만 5천원대 박스권 예상되고요 밑으로 10만원 밑으로 쳐지면 밑으로 더 열려있으니까 접근 금지입니다 이것도 자 LG화학 여기 바닥을 32만 9천원대 바닥 확실하게 쌍바닥 그리고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법 강하게 나오고 있죠 자 이제 눌림목 가볍게 주고 돌파 시도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눌림목 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최근에 기간에 매수세가 좀 있네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별로 접근할 만한 타이밍 안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롯데학은 밀려버렸으니까 여기서 쭉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죠 20일에서 강하게 밀렸으니까 내일 이거 깨게 되면 밑으로 더 열려있다 34만 8천원 그러니까 접근 금지입니다 자 은행주도 별로 안 좋습니다 자 KB금융은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6만은 깨면 안 된다 6만은 여기 강력한 지지권인데 여기 지지권인데 깨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깨고 난 이후에는 6만은 잘 못 넘어가고 있죠 이렇게 추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락 추세를 돌려냈거든요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하락 추세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 거니까 이기 때문에 잠깐 밑으로 쳐졌으면 다시 안으로 들어오죠 자 이 트렌드 안에서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접근 금지입니다 이것도 여기 깨면 밑으로 더 열려있고 자 여기를 적어도 지켰어야 되는데 돌파했으면 밑으로 쳐졌기 때문에 5만6천원과 여기 5만7천5백원 사이 여기는 또 저항때기 때문에 접근 금지입니다 신한지주도 하락 이후에 박스권 자 형성하고 있고 모양 좋지 않으니까 이것도 접근 금지입니다 그나마 기업은행이 조금 모양이 괜찮았었는데 자 이것도 힘겹게 자 모양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 이것은 추세선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인근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고 여기 인근도 저항때입니다 그래서 6만1천4백원 넘어가야 위로 상승 가능한데 지금 강하게 밀려버렸죠 자 그러나 밑에 2평선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15,360원 정도의 행복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나 이 밑으로 깨지면 이것도 14,700원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은행주 별로 안좋습니다 접근 금지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증권 자 여전히 주가 모양 별로니까 이것도 접근 금지입니다 정권주는 키움증권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키움증권도 요새 장이 안좋으니까 이제 추세가 좀 꺾였죠 자 이렇게 자 이게 마지노선이고요 짧은 추세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가 깨졌어요 그러면 닥터케이가 넥라인이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12만2천원 12만3천원 여기는 넥라인이다 강한 저항대다 올라가도 여기 넘어갈 가능성 못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 한번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겠으나 밑으로 툭 밀려버리면 이것도 아 좀 더 밀려서 10만7천원 10만7천원과 9만8천원 사이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양이니까 정권주 별로 안좋습니다 지금 그죠 한국금융지주 자 여기를 지지해야 된다 8만7천원 자 정권주와 투자 관련 은행 아 한국금융지주 자 키움과 한국금융지주 제가 보고 있는데 한국금융지주가 비교적 모양이 괜찮습니다 안정적입니다 여기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 대신 밀리게 되면 8만2천5백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으나 조금 아 여기 밀려도 반등 시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 자 전부 다 추세가 좋은 종목이 몇개 없죠 업종 대표주들 중에 그만큼 지수가 많이 흔들려서 쫙쫙 가는 종목이 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도 별로 그러니까 시장도 별로다고 그렇게 판단이 드는 겁니다 자 통신주 자 최근에 반등 반등 나오고 있죠 자 급하게 반등 나오고 밀리고 있고 기관외군이 최근에 싹쓸이 했네요 그죠 뭐 새로운 주파수 뭐 이런 이야기들 들리던데 통신주가 이제 바닥은 탈피했다 그리고 전의를 좀 많이 안 밀렸어야 되는데 너무 세게 밀렸기 때문에 여기 이평선 23만원 정도 잘 지켜내는지 23만원 잘 지켜내는지 잘 지켜보고 단기 하락추세는 멈췄다 자 이제 위에 중장기 이평선들이 위에 있는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최근에 통신주는 뭐 나쁘지 않았다 반등 시도는 왔다 LG유플러스는 자 마찬가지로 하락추세 거의 다 돌파해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마지막 이평선 240일 돌파하고 난 이후에 강하게 전일 강하게 좀 밀렸는데 자 현재는 LG유플러스가 통신주 중에서는 최고 괜찮네요 자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KT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구요 자 LG생활건강은 신고 꺾어내서 전일 좀 밀리고 있고 자 여기 120만원에 딱딱해 접근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게 지지대입니다 지지대 그래서 120만 여기도 한번 보고 난 이후에 120만원 오면 여기 인근에서 그랬습니다 120만원 오게 되면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날라갔죠 날라갔다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12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22만원 올라갔으면 뭐 이 장에서 10 몇 프로 올랐으니까 16 프로 이상 올랐으니까 괜찮았죠 그죠 자 이것도 좀 더 밀리는 거 봐야 됩니다 이제는 130만원까지 밀리면 자 이건 상승추세이기 때문에 120만원 올때까지 기다리면 안됩니다 이거 추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수 단가도 같이 올려야 됩니다 130만원 대 정도 오면 접근하면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도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것이 여기 추세를 안 깼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강하게 깼기 때문에 자 당분간 여기를 33만원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여기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밑에 밀리게 되면 27만4천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양으로 이제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러한 추세로 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크게 보이시죠 이러한 추세로 가는 겁니다 자 이것도 비교적 추세선 상단이 오니까 밀리죠 자 여기가 거의 중심인건인데 이게 밀려버렸으니까 올라가면 저항받는 겁니다 34만원 33만원과 34만원 강한 저항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만 올라오는 추세선의 하단은 지지권이기 때문에 한 30만원 정도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저는 일을 너무 크게 밀렸다 최근에 외국인은 매수세가 들어오네요 그것은 좋아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세계는 40만원 40만원 오면 관심있게 한 번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꾸준히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구요 여기 38만원에서 38만원에서 40만원은 지지권이기 때문에 반등시당 넣을 수 있다 그리고 40 한 3만원 4만원까지 목표치를 가지고 트레이딩 해보자 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효합니다 아직까지 자 호텔신라 자 내수주 괜찮죠 비교적 자 LG생활건강 신세계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 비교적 괜찮습니다 농심 오뚜기 이런 종목들 다 괜찮았었거든요 그리고 바이오주가 현재 주도주군입니다 자 여기를 깨면 밑으로 여기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11만 7천까지 밀릴 수 있는데 자 단기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분이면 어저께 좀 차익실현 하셨어야 되고 고점에서 큰 음봉이면 뭐라고 그랬죠 매도 시그널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일 또 밀려버리면 차익실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그리고 접근은 비교적 고점이기 때문에 한 11만원 정도 와야 접근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마트는 관심권에서 당분간 제외했습니다 여기 인근에서 사고팔고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 추세가 꺾였습니다 닥터케인은 과감하게 여기에서도 뺐거든요 없습니다 여기 관심권에서 뺐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마트 노래를 많이 불렀죠 그죠? 자 여기 인근에서 그러나 추세가 꺾이고 나면 이제 버립니다 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자 이것은 깨지 말아야 될 선 25만 3천원 깼기 때문에 25만 3천원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할 겁니다 자 접근 금지입니다 자 오뚜기 여기서 큰 폭 상승 이후에 자 이제 전일 차익실현 했었어야 되죠 똑같습니다 자 전일 차익실현 했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일성 깨낸 장대원봉 팁3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목표치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68만원에서 여기 박스권이니까 자 79만 4천원이니까 대략 그냥 여기서 12만원 정도 올랐죠 여기 대충 보면요 그럼 여기서 12만원 더하게 되면 80만원 91만원 이야 똑돌이지 않습니까 그죠? 91만원 2, 3천원 목표치 않습니다 자 눈을 딱 보니까 목표치 나온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계산 한번 해본 겁니다 여기가 목표치인데 목표치 인근에서 엄봉 윗골이 달면 뭐라구요? 자 그것도 팁4에서 드렸습니다 매도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도시그널이라고 팁3에서 말씀드렸고요 주식기초강의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어저께 던졌어야 된다 자 밑으로 처질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챙겨놓고 이렇게 입형선들 지지받는 82만 5천원 굳이 이 종목을 한다면 82만 5천원과 80만원 사이에서 양봉 서는 거 보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엄봉 떨어지고 있는데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자 아래 꼬리를 달든지 양봉을 서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트레이딩 하는 겁니다 잘 챙겨놓고 참고를 하시고요 기건 외국인 매수세 좀 있네요 그죠? 자 오뚜기 괜찮네요 그죠? 오뚜기는 일단 이쪽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바이로매드하고 이거는 며칠 동안 보여드렸으니까 밑으로 내립니다 일단 오횜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오리언 자 오리언도 여기 박스건 자 하루 전에 쌍단 돌파하기 하루 전에 아 고민 많이 됩니다 고점 부위기 때문에 그러나 한 5%에서 10%는 살 수 있겠습니다 한 이유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가 14만원이라 보고 14만원에서 15만 3천원이니까 15만 3천원 찍었으니까 13만 3천원 한 10% 정도 수익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정확하게 본인의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뜨는 거 보면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교적 고점 부위에서 자 이것도 목표치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 여기서 자 11만 8천원에서 13만 7천원이니까 대략 2만원 올랐죠? 그럼 여기서 2만원 닿으면 15만 7천원 15만 3천원 아닙니까? 7천원까지는 못 갔어도 목표치 2천원 2, 3천원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4천원입니까? 그럼 여기서 쭉쭉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목표치 인근에서 자꾸 밀리기 시작하고 여기서는 뭐 목표치 좀 더 남았으니까 지켜봤다 칩시다 그런데 전전히 여기 언봉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때는 차익실현 해야 되겠죠 다행히 올라갔습니다만 자 고점 부위니까 저건은 하지 마시고요 자 37만 아 13만 7천원과 13만원 정도로 조정받으면 관심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은 아 안 좋습니다 패스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체크하는 용도로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접근할 필요 없고요 한미약품 자 추세 별로입니다 하락추세 무너지고 있죠 여기 고점 찍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추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검집니다 이것도 이렇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밑으로 쳐지면 이런 트렌드로 더 안 좋게 내려간다 그리고 여기가 저항때다 여기가 시지해야 되는 권력인데 어저께 단기적으로 깼습니다 일단 내일 잽싸게 반등 시도 못하면 밑으로 더 쳐진다 더 쳐지면 어디까지 쳐질 수 있냐 여기 정도 40만까지 더 쳐질 수 있는 모양으로 보이기 때문에 접근금지 기관외공이 완전 내도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21 적어도 지켜야 좋다 했는데 밑으로 밀렸으니까 이제 또 38만원과 35만원 사이까지 밀릴 수 있는 모습 올라가더라도 44만원과 45만원 사이는 강한 저항대 접근금지입니다 종근당 안좋구요 제약주는 별로 안좋습니다 그에 비하면 셀트레임 제약상승 돌파시도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구요 자 홀딩 조건은 자 내일 31만원 2만원대 인근에서 윗골이 달면 이렇게 윗골이 달면 단기적으로 한 절반정도 청산하시구요 밑으로 누림목 주면 28만원 정도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저 윗골이 살짝 달면 절반 매도 윗골이 많이 달면 언봉으로 쳐지면 일단 챙기십시오 전략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양보는 빵빵 치우간다 팔필요 없습니다 시나리오를 그렇게 3개정도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 모양 괜찮다 말씀드렸고 자 여기 단기 박스건 오랫동안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자 85,000원 정도만 깨지 않으면 충분히 홀딩도 가능하고 짧게는 95,000원 6,000원에서 청산하고 또 사고팔고 하면 되는데 전략은 사고팔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뻥 어느순간 뻥하고 뚫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항상 보유하고 계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9만6,000원과 10만정도의 목표치가 보이는데 강하게 돌파하면 11만4,000원 여기 정고점대도 갈 수 있는 추세가 셀트리온 3행지 중에서 가장 좋으니까 닥터케이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이버 하락추세 끝내주는 하락추세 돌파시도 위에서 밀리고 있다 접근금지 카카오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추세 돌파하면 어땠으니까 접근금지 NC소프트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20일은 돌파해내고 지지부진하게 터어날려고 모양을 찾고 있으나 위에 아직까지 2평선도 많이 누르고 있으니까 접근금지 그리고 중장기 투자 종목들 농심 여기서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강한 상승 했으니 따라가지는 마시고 33만원 초반 오면 이것은 메스 타이밍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아까 말씀드렸고 삼성아재 중장기 종목으로 월봉 저점부위니까 아직까지 월봉상으로는 양호합니다 그리고 삼성생명까지 고점부위에서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죠 이것은 아무래도 지배구조 개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생명과 삼성아재는 조금 추세가 많이 훼손 됐다 그래서 밑에 놔뒀습니다 크게 많이 강조한 종목도 아니고 농심을 강조를 많이 했었고 농심과 현대차 정도 중장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주간 업종 대표주들 한번 챙겨봤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인데요 이제 월요일 내일 또 우리 장을 맞이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긴장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고간이기 때문에 내일의 주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가능하면 내일 강하게 반등 시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박스권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데 밑으로 쳐져버리면 상당히 좀 주가 힘들어질 수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동안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자 구독 안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 좀 하시구요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